카시오 FX570ES 제품을 일단 처음에 구매하시게 되면 세팅하실 부분이 일단 먼저 모드입니다 모드 여기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있는 모드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요 1번에 저희가 사용할게 1번에 컴프 여기 일반 계산입니다 일반 계산 이번에 CNPLX라고 하는게 복소수 계산인데 요건 나중에 전개해로 쪽 문제풀 때 복소수 제이드 가는 계산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풀 때 쓰시게 될거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할건 1번하고 2번만 사용할건데 일단 처음에는 구매하시고 켜셨을 때 모드 누르고 1번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계산 그 다음에 이제 세팅하실 때 Shift Setup 모드에 보면 노란색으로 Setup이라고 되어있죠 요게 이제 Shift 눌러줘야 노란색 글자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노란색 Solve 여기 노란색으로 분수 앞에 있는 표시 요 표시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3제곱근에 루트 되어있는 요런 표시 요렇게 지금 다 노란색들이거든요 X에 3승 뭐 이렇게 있는거 요 노란색 버튼 하려면은 Shift 누르고 요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검은색 버튼 요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제 뭐 LN 이런식으로 나오는거고 뭐 또 로그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Shift 눌러주고 요런 버튼 루트 있는거 요 위에 보면 노란색으로 3루트 되어있는데 Shift 누르고 눌러주면은 이렇게 3루트 이런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처음에 모두 1번 하시고 그 다음 Shift Setup Shift 누르고 Setup 이렇게 하면 1번부터 8번까지 나오죠 그죠 그랬을 때 먼저 1번 요 메스로 보시면 되고요 MTHIO 되어있는거 요걸로 일단은 보시고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을 메스 방식으로 쓰겠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앞으로 이제 소방에서 개선기 문제 풀 때는 라인보다는 메스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Result 포맷 결과값도 뭐 어떤 형태인데 결과값도 그냥 1번 메스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일단 세팅 해놓으시고 그 다음 다시 또 한 번 더 Shift Setup 한번 눌러주고 좀 전에 이제 1번 했죠 2번 할거냐 1번 할거냐 선택을 해서 1번 한거고 그 다음에 이제 3, 4, 5번이 각도입니다 3, 4, 5 각도인데 요중에 저희는 3번으로 제가 이제 강의 때 쓰는 부분은 전부 다 D그리로 표현하기 때문에 3번으로 이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메스에다가 D그리 D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만 세팅하시고 나머지 Shift Setup 해가지고 나머지 뒤에 Fix하고 SCI는 이제 결과값도 몇 째짜리 되는 부분인데 일단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6번, 7번 건드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서 8번 요게 8번이 이제 그 결과값 나오는 부분인데 8번에 노멀이 1, 2 중에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만약 1번으로 선택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 2 나누기 뭐 이렇게 막 계산했을 때 는 치시면 처음에 답은 분수 형태로 나오고요 고걸 이제 이게 SD 버튼이 분수에서 일단 정수로 바꾸는 표기라서 SD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3.03103에서 이제 요게 이제 Fix 뒤에 소점이 10자리 나오게 되고 뒤에 곱하기 10-5승 뭐 이렇게 이제 뜨게 되는데 요게 아까 전에 노멀 1번 그래서 다시 Shift Setup 눌러주고 8번에서 아까 1번 눌렀게 10-5승 나오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2번으로 이제 눌러주면 뭐 2 나누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는 하시면 분수 형태 나오게 되고 SD 버튼 한번 눌러주면 이제 0.000000303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앞서서는 10-5승으로 붙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격값을 선택하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팅을 요렇게 세팅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때는 3.031 곱하기 10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제 3이 있는 거니까 3.031 곱하기 10-6승 요렇게 이제 정해놓고 풀이를 합니다 저는 일단은 세팅은 지금 왼쪽이 D그리 메스 돼 있는 상태로 하고 아까 그 Shift Setup에서 8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2번 근데 1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2번으로 일단 세팅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